근육층이 생기다 보니까 점막에는 이상이 없거든요. 우리가 예를 들면 위에 무슨 괴양이 생겼다 그건 점막이 헐은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막 아프고 이런 게 나지만 근육층에 뭐가 생기면 그건 증세가 별로 없어요. 그 자체로는 그리고 배는 여러분 배가 이렇게 막 나와도 내가 살이 쪄서 배가 나온가 보다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배 안에 어떤 혹이 어느 정도 아주 커지지 않으면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지요.